소외당하지 않기 쉬운 일가 그가 없을 때 그를 비웃는다면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뛰어들어 당신의 자랑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의 관심보다는 당신의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면 항상 상대보다는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를 있으네만한 존재로 여긴다면 만나면 말로 싸워서 꼭 이긴다면 그의 관점을 지적하고 꼭 수정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잘못을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제나 남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남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그를 얼마나 유 Armor하는 문제는 당신은 언제나 남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.